이어서 복지계 정책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확대를 앞두고 지난 10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인 우리 동네 30분 의원을 방문했습니다. 재택의료센터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직접 집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현장에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방문진료에 동행해 서비스 제공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한국설림복지진흥원이 다음 달 8일까지 2024년 1차 숲체험교육사업 나눔숲캠프에 참여할 단체를 모집합니다. 야외활동이 부족했던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숲을 통한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1차 모집을 통해 전국 8곳의 산림복지 시설에서 총 336회에 걸쳐 3만 8천여 명에게 1박 2일간의 산림교육과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신청 대상은 노인복지법과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라 설립된 20명 이상의 복지단체로 숲체험교육사업 전용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2일간의 산림복지법,